네 안녕하십니까 깨마른소드입니다 자 이번에는 퀀텀 브레이크 타임리스 컬렉션 콜렉터즈 에디션 입니다 자 이렇게 아이고 제가 이미 비닐을 개봉을 했는데 구매를 한대는 핫트랙스 울산 핫트랙스에서 울산 서면 핫트랙스에서 구매를 했고 아마 부산이던 서울이던 어디 핫트랙스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으실 거에요 되게 검색을 해보니까 한 5만원대 정도 되더라구요 배송비를 합친 가격이던 합치지 않은 가격이던 되게 좀 비슷하게 하더라구요 근데 핫트랙스가 좀 더 배송비를 제외하고 해서 구매를 하니까 아마 한 3천원 정도 더 쌌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인터넷 구매 가격이나 뭐 H2 인터랙티브가 당연히 유통을 받았고 게임 개발은 레메디 뭐 마이크로소프트 스튜디오라서 원래 처음에는 액박 그 액박 타이틀로 왔다가 PC로 넘어왔다가 이제 스팀으로 넘어간 게임이죠 아마 타임리스 에디션은 스팀판일 거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성은 이렇게 CD랑 그리고 뭐 개발 일지를 담은 아트북 까지는 아니고 아마 소설 일지를 담았던 그런 거 같긴 한데 저도 자세하게 잘 모르겠네요 영어라서 시간을 지배하라 똑같죠 그냥 어느 뭐 게임 소개랑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빼버리면은 이게 뒤에만 있고 여기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만 이게 한국에서만 이렇게 되어 있고 한국어 한글화라고만 한글화랑 그리고 뭐 이렇게 적혀있게 하려고 밑에는 뭐지 아 밑에는 스팀판 맞네요 스팀판 맞네요 스팀 계정을 만들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뒷면에는 이렇게 비어있어요 깔끔하게 비어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빼기 쉬우라고 이렇게 빼기 쉬우라고 잡아당기면 이런거 같네요 이런식으로 안에는 비었구요 그리고 이거는 이건 별도 그런게 아니라 이거 끈 때문에 있는거에요 안에 빈거는 되게 단촐하죠 이게 일지를 담은 거에요 개발 일지를 담은 이런식으로 카피라이트 레메디가 지금까지 퀀텀 브레이크를 만들어 오면서 까지 일지를 담은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앨런웨이크를 만들고 아메리카 나이트메어 이런식으로 퀀텀 브레이크까지 되게 고생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이긴 한데 지금 최근에 레메디가 크로스파이어2라는 스마일게이트라는 회사랑 협력을 해서 싱글플레이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고 들었는데 나름 기회는 되요 시나리오적 부문이랑 그리고 인물의 성격 그런거를 잘 나타내는 게 레메디니까요 그리고 아직 플레이는 아직 안해봤어요 지금 해야할 게임도 너무 많고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는 읽지만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소설도 팔더라구요 소설 홍보도 깨알같이 자 그리고 CD 입니다 퀀텀 브레이크 cd 주인공이 있고 진짜 순백색이에요 타임 이스 파워 퀀텀 브레이크 열어보면은 레메디랑 그리고 퀀텀 브레이크 퀀텀 브레이크 스토리상 주요 뭐 핵심이 되는 회사 이럴까요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요 되게 콜 오브 듀티 인피니티 워페어랑 뭔가 좀 되게 다르죠 cd는 총 5장이고 여기에 맨 뒷부분이 블루레이 그리고 맨 두번째가 사운드 트랙일 거에요 이런식으로 먼저 이걸 만져보죠 퀵 스타터 퀵 가이드 퀵 스타트 가이드 그냥 이렇게만 조절하기 키보드 넘버는 이렇게 되어있고 뭐 패드 넘버는 이렇게 되어있고 이거는 한글... 한글은 없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영어 또는 나름나라어 영어가 맨 첫 장일걸요 이렇게 해보자 영어가 맨 첫 장이던가 아 여기 밑에 있네요 잉글리쉬 아 모르겠고 그냥 그니까 되게 여기서 말하는거는 스팀에 들어가서 스팀키를 입력하십시오 뭐 윈도우에서 시디를 윈도우에서 실행하려면은 cd를 넣으십시오 그리고 여기는 키 나머지는 전부 다 똑같은 말인데 번역만 다르죠 이렇게 끝 그리고 여기도 포스터가 있어요 포스터는 되게 특이하게 양면이에요 앞에는 세로 앞에는 세로 하면은 하나는 가로 하나는 세로 이렇게 하면 그냥 차에 두 장 넣어주지 타이밍스 파워 이렇게 이렇게 세로 하나 뒤집으면은 아 가로 하나 세로 하나 이런식으로 이건 솔직히 좀 아까워가지고 앞에 벽에다 걸지를 못하겠더라구요 이걸 어떻게 접었지 기억이 안난다 아 이렇게 접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식으로 있구요 cd는 되게 끼우기가 되게 빼기가 좀 애매해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걸로 거의 고정을 하던 것 같더라구요 이렇게 쭉 빼버리면은 이렇게 있죠 cd 하나 그리고 cd 하나를 빼면 스팀키가 있어요 스팀키를 이미 입력했어요 이거 보고 입력하시는 분 없겠죠 없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cd는 총 다섯 장이고 이 다섯 개 cd 다섯 장 보이죠 이거를 빼시면은 아 부러졌다 보시면은 사운드 트랙이랑 뒤에 디벨로먼트 히스토리 이것도 아마 영어로 되어 있을 거에요 변혁 안되어 있고 블루레이 집에 풀 수가 있긴 해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보는 걸로 이게 끼우는 방식이 어떻게 됐냐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흠 있잖아요 흠 때문에 끼우기가 좀 많이 애매해요 밑에 흠을 넣고 쭉 넣어서 하는 건데 이게 잘하면은 그 됐다 이게 좀 애매해서 약간 저 흠 때문에 이 부분이 상하지 않을까 되게 좀 고민 아닌 고민을 이런 식으로 이것도 처음에 하트랙스에서 샀을 때는 cd가 몇 개는 떨어져 있었어요 아마 뭐 배송하거나 할 때 문제점이 있었긴 한데 그만큼 뭐 이동할 때나 뭐 그럴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겠죠 혹시 물을 뭐 뭐 되파실 분이 있으신 모르겠지만 주위에서 cd를 보관하시는 것도 이것도 아 이것도 제대로 안 끼워졌네 아 미치겠다 cd 끼우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게 그냥 차라리 근데 어찌보면은 모더 높이가 훨씬 더 끼우기 쉬운 방향이었나 된 거 같은데 네 된 거 같네요 이렇게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자 무튼 이렇게 타임리스 컬렉터스 에디션 보셨습니다 제가 되게 순백색의 깔끔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지금 뭐 컨텀 브레이크의 평점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나쁜 게임은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도 일단 저도 솔직히 하면은 지금 평을 내리긴 좀 힘들긴 하지만 해봐야 하는 입장이라서 에디션 같은 걸 보면은 아마 발매 초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발매 초기 당시에서는 에디션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 스팀판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나오고 뭐 이래저래 별건 아닌 뭐 콜렉터스 에디션이었지만 나름 뭐 아 근데 좀 아쉬웠던 게 번역이 안 돼 있어서 구글이라도 저걸 쳐가지고 봐야되나 싶기도 하고 시간이 든다면은 제가 번역을 하던 아니면은 대략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던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타임리스 콜렉터스 에디션 퀀텀 브레이크였습니다